다가 음료 기원한 음료룩 다가 음룩 오이코 나왔다 나왔다 다가 음룩 기원한 다가 음룩 쨍당 쨍당 맛있다 뭐야 뭐야 이 멋진 자판기라 뽀로로 이거 콩콩이 헛방면 자판기야 맛있겠다 맛있겠어 뽀로로 내가 하나 뽑아줄까 진짜 진짜 도와줘 빨리 뽑아줘 뽀로로 백원 넣고 먹어봐 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 친구 콩콩 고마워 하하 먼저 종전을 넣고 으쌰 맛있다 오예 오예 나왔다 고맙다 주인공 하하하 not 다가 か다 으하 우 combining 맛있어? 진짜 진짜 맛있어 포로로 자빵기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언니 거기 콩콩아 아 맞다 포로로 나 엄마 심부름 가야 되니까 이 자빵기 좀 맡아줘 알았어 알았어 걱정하지 말라고 포로로만 믿을게 엄마 콩콩이 가요 엄마 콩콩이 가요 엄마 콩콩이 가요 아빠 박사무찜 거야 엄마 tun 그렇게 multist軽 15 20 고로로 여기서 뭐해 아 파티 자판기 점검 좀 하고 있었어 우와 포로로 이 자판기 네 거야 너무 멋지다 내가 좋아하는 사과 주스도 있고 포로로 여기 주스들 진짜 맛있어 보여 포로로 이렇게 멋진 자판기도 가지고 있고 정말 부럽다 이건 내 자판기 아닌데 뭐라고 말하지 포로로 어? 이 자판기 음료수 엄청 비싸지 어? 아니야 아니야 100원 밖에 안 해 우와 진짜야 진짜야 마침내 이거 봐라 100원 있었는데 내가 먹고 싶었던 주스를 먹어볼까 쭈웅 날날날날나 맛있겠다 맛있겠다 우와 내가 꺼내줄게 내가 꺼내줄게 자 어? 고마워 뽀로로는 매너남이야 하하 뭐 이 정도 가지고 뽀로로 자판기 너무 멋지다 나 또 뽑아 먹으러 올게 아 그래 알았어 나 나 나 빨리 가서 먹어야지 hao 스페티한테 칭찬도 듣고 이 자판기 정말 맛있는데 노노노노노노노anter bitte 뽀로로야 여기서 뭐하냐 나 나 자판기 좀 보고 있었어 그런데 이 자판기 이거 맞냐 당연히 내꺼지 내꺼야 내꺼야 후바미 자판기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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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다 알았다 그만해라 그만해 근데 자판기 진짜 멋지다 200원도 있는데 자판기 음료 하나 뽑아먹어볼까? 포로로야 음료수 하나 뽑아먹을게 안 돼 왜? 너 내꺼냐고 물어봤잖아 아니야 아니야 포로로처럼 멋있어서 그러지 한 번만 뽑아먹자 멋있는 포로로야 좋아 오예 오예 먹어볼까 그럼 어? 호박맨도 너무 귀엽고 좋았어 오이 오이 치토 어? 너다 나왔던 지원하게 앉아 어? 어? 어이? 뭘 그나먹었냐? 어허 어때 크롱? 포로로 이 자판기 음료수 진짜 맛있다 다른 애랑 비교가 안돼 비교가 안돼 당연하지 포로로는 아이스크림 다 먹으려고 했는데 다른 음료수도 먹고싶고 어디가지? 포로로야 저기 파란색 음료수는 맛이 어떠냐? 아 저거 진짜 맛있지 당연히 짜릿짜릿한 맛이야 왜? 어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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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정작 한 번 바르네 어허? 어허? 이런 돈이 다 찼잖아 이거 어떡하지? 레론도 아닌데? 돈이 다 찼으니 어쩔 수 없지 뭐 우와 포로로 보자야 포로로 보자 저쪽에 우선 치워놔 볼까? 어허? 를르류르륵 냠냠냠 아! 자판기 봐 목말랐는데 잘됐군 뚜루루 고기 장기 고기 고기 맛있겠다 엉 맛있겠다 음 어허 요렇게 오, 이거 맛있는데? 근데 양이 너무 작아 이번엔 두 개 먹어야지 아기가 와, 잠놨어요, 네 백원 넣고 두 번 눌렀더니 두 개가 나오네 아우냠냠냠 오, 시원해 또 하나 아우냠냠냠 아우, 시원해 좋았어, 안 봤어 아리가또, 마사키세네 아우, 맛있어 어, 백원 넣는데 또 두 개야 맛있어, 맛있어 혹시 돈을 안 넣어도 나오려나 아무도 없지 아리가또 아기가 와, 잠놨어요 우아우아, 이건 친구들 갖다 줘야지 입속으로 보관 이제 무지막으로 하나만 더 뽑아볼까 오, 참 virus лиш심 돌덩으로 이제 안 나오나 이쁘 land choices ans register 다른 데 가서 아이스크미나 먹어야겠다 라라라라라 서, 설마 음료수가 안 나올 리가 없잖아 한번 해봐야겠다 자, 애플 아기간은 잡도세요 네 이런 리가 없어, 이런 리가 없어 아, 진짜로 안 나오네 콩콩이 10시간 됐는데, 어떻게 된 거지? 아, 음료수가 다 떨어졌잖아 뿌요뇨 콩콩이다 뿌요뇨 어, 그래 콩콩아, 엄마 심부름 잘 갔다 왔어 당연하지 근데 뽀로로, 무슨 일 있어?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? 어? 아니야, 안 좋을 일은 뭐가 있어 콩콩이가 알면 다 할 일 알 텐데 뿌요뇨, 짜파게티킨이랑 고생했어 어, 콩콩이가 음료도 지원하게 하나 뽑아줄게 쭝쭝쭝 아, 아니야, 아니야 콩콩아, 아니야, 아니야, 괜찮아 어, 안 나와, 뽀로로? 어, 나 지금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가봐야 될 것 같아 다음에 우리 또 만나자 안녕 어, 뽀로로? 뽀로로 왜 그러지? 네, 그렇다면 깡깡이가 지원하게 먹어볼까요 딩딩딩 어, 어떤 거 뭐야? 네 어? 왜 안 나오지? 여백아 어? 이거도 이거도 안 나와 아 이거는 나오겠지? 뭐야 이거도 안 나오더라 뭐야 내 다만기 왜 이런 거 아니야 바라라 아 내 다만기 아 콩콩 아 미연해 아 아